겨울에 특히 핫팩을 들고 그냥 들고 다니는 그게 저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핫팩을 잔뜩 사놓고 이렇게 겨울 내내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다는 사실이 거의 코앞인거죠? 맞아요 코앞이에요 아니 날씨는 갑자기 너무 추워졌으니까 햇빛 나오면 괜찮은데 저희는 매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오늘 스크런치 한 것도 어떤 버니즈가 주신 스크런치인데도 맘에 들어 잘 쓰고 있어요 고마워요 오늘은 스프럿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는 스프럿처럼 보이지 않나요? 스프럿처럼 보이지 않나요 제 머리가 너무 플러피해요 맞아요 제 머리가 다 프리디 제 머리가 되게 차분하다 오늘? 네 오늘 스타일링 했으니까 오늘 스타일링 했으니까 бл빈즈가 네, 여러분들은 알았다 알았다 내가 말했다고 말했지만 잘 맞췄지 못했다고 아무튼 번니즈가 뭐라고 하시는지 보고 싶어요 오늘의 티아이 오늘의 티아이 저는 더 좋아해요 여러분은 최고 잘해볼까요? 응 제가 여러분께 드릴게요 사실 제가 드릴게요 아직까지 드릴게요 정말 많이 드릴게요 오늘의 머리가 굉장히 가볍네요 방금 TV에서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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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Adab我 드릴게요 드릴게요 나라나나 하아 하아 귀여워 츄 왼쪽은... 이 부분은 강한 눈이 있어 그리고 왼쪽은... 왼쪽은 왼쪽이 있어 배터리가 막혀있어 맞아요. 배터리 충전 스마트인데 오늘은... 하다가 꺼지는거 아니야지? 아예 완벽해? 그냥 유명으로 끝나는 거지 배터리한테 맡겨야지 너무 귀여워 왜냐면 맞아요 이쪽에 이쪽은 딸기같은데 근데 아직도 프라우니 그리고 이 쪽은 온 파야 프라우니 맞아요 귀여워 아무튼 저희의 새로운 멤버에요 근데 어떻게 이름을까요? 어 소왕생이 오 웰컴 캠 캠 아니요 3명을 아는 블루베리, 딸기 뭐 저거 이름은 아스파라그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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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로 했었었어요 아, 너무 부럽다 생각해 봐 아, 그거 한 번 불러서 아, 너무 부럽다 아, 너무 부럽다 아, 너무 부럽다 아, 너무 부럽다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많이 연습해봐서 응습해졌어요 나 오늘 촬영에서 불었는데 너 약간 두피쉐이네 두피쉐이네 잘 맞나봐 그러니까 지금 엄청 귀여워요 예뻐 어떻게 말해 영어로 말해 나비 나비 나아 비야 브러클라이 이거 설명했을때 제가 마지막에 브러클라이도 말해봤어요 너가 말해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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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 포닝콜 때 제가 이걸 언급하긴 했는데 제가 브로클라이 라고 발음한 게 제 할머니 그리고 제 아빠 쪽 가족이 그렇게 발음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I went to Australia 제가 호주에 있었거든요 호주에 있었는데 호주에서 그 식사하러 저희가 다 모은 거예요 디너 테이블 근데 막상 브로클라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okay how do you guys pronounce this and then they're like okay so I first asked my dad and then he's like broccoli and I'm like yeah and then I asked my grandfather and then he's like broccoli and I'm like okay I'm comfortable with the fact it's broccoli 그리고 할머니한테 여쭤봤는데 할머니도 브로클라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제 아빠랑 할머니 쪽이 그렇게 발음을 하시니까 내가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구나 라고 ions peel like Do your look it up? Do your look it up is going to say broccoli! o know I'm just saying I've lived with this girl I've lived with this girl I'm sorrygruppe I will make it a sorry I will make it all say No る IM Human 우리 포닝풍 가져온다고 했어요 얘랑 거의 3년 넘게 산 2, 3년 정도다 했지? 4년? 3년이지? 3년으로 같이 사는데 얘는 브로콜리 발음을 브로콜라로 하는 걸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근데 제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제가 혼자 있거나 아니면 가족이랑 있을 때 브로콜라이라고 해요 그런가 봐요 저도 저번에 알았어요 제가 브로콜리에요 제가 브로콜라로 불러준다고 말해요 브로콜리 진짜 맛있긴 해요 요리하면 진짜 맛있네 내가 브로콜리 좋아해 저 아빠가 만들어주신 올리브오일에다가 브로콜리 만들어주시는데 오마이갓 우리 둘이서 그게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올리브유에다가 그냥 소금 살짝 뿌리고 먹으면 진짜 맛있고 건강하고 추천합니다 요리하니 너무 좋지 이거 살짝 스포이러라면 제가 저번 인터뷰 같은 거에 멤버들 위해 한 요리를 마스터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리하고 싶은 그 요리를 생각해냈어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요리만 한다고 했고 근데 이제는 생각이 났는데 호박빵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오 호박인데 호박빵으로 이렇게 근데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호박빵을 마스터링 해보고 싶어요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요리들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 해봤는데 호주에 갔을 때 약간 좀 건강한 바나나브레드 레시피라고 했는데 근데 약간 어떤 뭐 아몬드 베이스 비스킷 쿠키 바나나브레드 맛있었어요 바나나브레드 맛있었어요 아몬드 쿠키 진짜 아몬드 쿠키 맛있는데 아몬드 쿠키 싫고 아몬드 쿠키 맛있엽 ért 이 노래는 무슨 소리가 있었어? 이 노래는 제 아버지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희 요즘 혜인이 때문에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오늘 혜인이 뭐지? 혜인이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너무 멋있고 빵 터져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혜인이 너무 웃겨요. 우리도 며칠 전에 그거 했잖아. 다같이 영화가 안 가네. 맞아요. 근데 이거 얘기 상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되게 오래된 영화를 봤어요. 저는 처음으로 봤어요. 나도 처음으로 봤어. 너도 처음이었지? 얜 그 영화 좋아해. 하이파이브. 네. 그 뭐지? 저 영화가 엄청 가는 걸 좋아한다고 이미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저 계속 되게 찾아 그 뭐지? 음 저는 한국 좀 고장 났어요. 되게 자주 찾아봐요. 왜냐면 그 가끔씩 옛날 영화들도 하시니까 음 아니면 새로운 영화 나왔으면 볼까 말까 고민하고 왔는데 이게 어떤 되게 스페셜한 이벤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다 나오고 그 중에 제가 아직 안 본 영화 있어서 둘이 멤버들한테 갈 사람이냐고 했는데 둘이 갈게요. 갈게요. 무조건 가요. 근데 막 I didn't know 그 테라스에서 있는 영화관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봤어요. Like you know like there's really fancy balcony cinemas they have like there's like a white screen and you sit on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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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ke grass and you watch the movie. 각자 헤드폰 끼고 보는 거예요. 아 진짜 로맨틱했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거는 진짜 진짜 분위기가 그리고 딱 해질때여가지고 맞아요. 해질때 맞아요. 진짜 분위기가 로맨틱했고 막 누구 손잡아 잡아주고 싶은 그런 느낌 음 누구 손잡았어? 그리고 보는 동안 이렇게 해가 이렇게 졌는데 뭔가 춥다는 느낌보다 뭔가 되게 분위기가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데 영화는 점점 더 잘 보이고 약간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재밌었어요. 아 I really wanted to see LALALAND but it's sold out immediately. 맞아요.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 You sing the the sian tracks all the time to us. 아니. 갑자기 머리 떠오려. 야. 나 혼자 막 혼자요. 근데 맞아요. 큰일 할 수도 있었을 언니가 봤으면 그때 막 이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노래 부르거든요. 아 남았지. 남았을 것 같아. 부르긴 했었겠지. 노래들이 너무 신나잖아. 맞아요. LALALAND 진짜 처음 봤을 때 저도 영화관 아빠랑 언니랑 같이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관이 조금 오래된 영화관이었는데 그 빈티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조금 약간 냄새 나긴 했는데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걸 떠나서 너무 재밌었고 계속 생각났어요. 엔딩이 너무 슬퍼요. 근데 왠지 슬픈데 의미 있었어. 그런 거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나라랜드 최애신이 뭐니에요. 저는 그거요. 그 왜 제일 시작 때 도로에서 막 사람들이 다 같이 춤추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거기가 제일 아 그거 그거 아닌가 음 노래가 기억이 안 나 아이들 너무 잘생길래 ㄱ믄 아 너무 예뻐. 아 아 너의 춤을 잘VE 너무 예뻐요. 그 인트로 그 파트 항상 제 소리가 하니 하니 제이 너 란은 제일 좋아하는 씨네 아 that's a really hard question i like it when she gets ready for the party with her friends and then they're walking on the street and they do that 아 they do this 아 원짜라 그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그 여자가 남자랑 있었으면 인생이 어땠을까 리프레이를 할 때 그 씬을 좋아해요 그 씬을 좋아해요 그 씬이랑 다 좋아요 이것도 소개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비행기에서 봤는데 그 라라를 비행기에서 봐도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아 아 Show us the bunnies Show us the bunnies Oh my god It's an ori Where'd you get it? My sister got it from me And I saw it And I'm like I love it I love you for getting this I love it Oh the leaves 진짜 귀엽죠 What if it falls down? 안 되지 I love it too much I love it too much 근데 사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억지로 막 강아지들 억지로 옷 입혀주고 머리 묶어주고 인들 고쳐줄 때처럼 근데 얘는 안 좋아하잖아 강아지들 방금 똑같은 표정이 지금 흠 흠 흠 흠 흠 Really? Really? 진짜 해외했어?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겠네요 그래서 멤버들 다유롭게 사용하세요 Feel free to use it Thank you I had these drinks And then I put them out And I'm like Feel free to take them But then Because I wrote it in English But I wrote it really small Nobody understood Except for you So nobody was taking And I'm like I wonder why nobody's taking these drinks No but I was like I'm gonna take it one at a time When I want to drink I'll be like Okay free drinks I'll be like You can if you want to But everyone Feel free to take Do you guys know what it is? No It's not It does look like a mic Oh my god I have a climate I'm going I don't know if you guys see Where are you? You know I have a misty I have a misty I have a misty I have a misty Just the misty I have a misty Why I'm not You can't I'm like I'm like I get to 휴석구, 아스트라일리에 왔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플라트는 너무 많이 쌓였어요. 진짜? 진짜? 햇빛 많이 쌓였나봐. 내 풀이 잘 잘하고 있어요. 몸에 뿌듯해. 근데 저 방을 엄청 풀로 꾸미고 싶어요. 우리 방. 그래서 왜냐면 풀도 이게 중요한게 방에다가 두려면 밤에는 이렇게 산소를 주는 풀들로 사야지 이게 잠이 잘 온대요. 그래서 산소를 뺏는 풀들이 있고 밤에 그리고 주는 풀들이 있는데 그걸 잘 생각해서 사야돼요. 맞아요. 어려워요. 방 꾸미는 거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고 체리에는 풀들이 있어요. 어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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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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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어렵다 포기해 하니 누나 데님 재킷 그때 캘린더에 저 얘기한 데님 재킷인가?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어울려요 아 띵킷이 어제 입었어요 어제 설명했던 옷이랑 조금 비슷하게 입고 있긴 한데 상의만 바뀐 거에요 어제 사실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요 뭔가 검정색만 입고, 왜냐면 저 검정색만 입고 되게 다크해 보여요 저 약간 이상해 보여요 근데 올릴 때도 많았나요? 아니 근데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 근데 일단은 입어봤는데 이거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 방금 어울리더라고요 여기 치마요 치마 와, 곧 있으면 시험이라서 학원에서 살아야 된대요 학원? 학원? Do you know 학원? Yes, I do know 학원 거기서 살아야 된대요, 곧 있으면 시험이라서 같이 살까요? 화이팅 화이팅 저희 같이 사면 절대 심사하지 않을걸요 우리는 너의 영어 선생님이 되겠다 저 근데 저희 너무 방해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혜인이 그리고 혜인이 진짜 뭘 알려줄 때 진짜 잘 알려줘요 응 그래서 혜인이도 뭔가 선생님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혜인이는 어떤 선생님? 오! 저는 영어 선생님 해보고 싶었어요 댄스 선생님 잘하고 너무 못해요 혜린이 잘해요 혜린이 잘할 것 같아요 혜린이 댄스 응 응 응 응 저 안줄거에요 I'm not sad When I'm in 무표정 혜린이 동가스 선생님이 동가스? 뭐야 귀엽네 귀엽다 동가스 선생님 혜린이 근데 요리 선생님 되게 재밌겠다 흐흐흐흐흑 아 서로 불꺼케 해줘 우리 타인 되게 잘 맞았다 저희가 다시 나눔은 부정 mm 마cause último 페이지 내가 내가 initiative 찾lic하다 то 우리의 이 지oc기 I hope we're not disturbing you I hope we're entertaining you I'm gonna switch 보여주라고 보여줄 수 있냐고 우린 없어 혜인이가 있어 저 혜인이 꺼 너무 부러워 저 아 So cute You know all my friends in Australia had really cute dimples and I was like why am I doing it and they were like 만들 수 있어! 펜을 가져와서 계속 한 쪽에 눌려다가 진짜 만들 수 있대 만들면 약간 약간 살짝 생긴데 계속 볼걱하면 생긴 근데 그래서 막 선생님 뭐하냐고 음 보족해 만들려고요 Hard I don't have anything It's really tiny I don't know if you can call it a dimple I think it's just like a slot in my It's not dimple Don't count it as a dimple I don't count it as a dimple I don't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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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so fluffy I'm gonna die I love my character so much Oh today you look Oh today you look like her She reminds you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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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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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remind me of her Me? Yeah I love her so much And Penelope Von Sweets Do you know her? You know her Yeah of course I do Yeah And I dress up as Penelope Von Sweets I'm not surprised For You guys call it Middle Middle school Or you call it High school When did you ge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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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eople who bought this You bought this one Only one You bought one Right So I bought this three There's a chair There's one There's one I'm running I'm running I also I'm running I'm running Constantly I'm running I'm running I've been reading A lot of books I like books frequently And then I got a really cute 내 팬팬지에 복숭아를 자를 때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 모양대로 책 읽을 때 그 페이지 까먹지 않게 주셨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릴까봐 두 개 주셨는데 잊어버렸어요?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저 그거 곳곳에 봤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한 번씩 냄새 맡아요 향기가 나요 복숭아 향이 나요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찐 복숭이 향 나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말린 복숭아인 줄 알았어 복숭아 먹고 싶다 근데 그 색깔이 안해 지금 피치 시즌일까요? 아니요 피치 시즌은 여름이에요 네 제 시즌은 여름이야 저는 여름이야 근데 넥터링이 좋은 하다 넥터링이 좋은 하다 네 넥터링이 좋은 하다 천두 복숭아 천두 복숭아 약간 노란색 복숭아 백도가 하얀색이고 천두 복숭아가 노란색 넥터링이 좋은 퍼니드는요? 딱뻑 물덕 물덕이요? 딱뻑 물덕 강장 말해주세요 강장 말해주세요 강장 아아 물덕 물덕 아아 아아 People are asking me where I got my shirt I got it from you guys She got it as a present I got it from you guys I got it from bunny That's why it says bunnies written on it They're holding sunflowers They're so cute man I love it It looks like he's gonna eat it though It does He looks a bit cross-eyed Like I'm not really good at making cross-eyed face Wait Can you do cross-eyed face a lot? No I can't either I don't want to try though Because I heard some rumour That if you do cross-eyed for too long Then it like It fixates in that position And then like It's given down to death So I'm like No Never Never It's copying me What's your favourite flowers? Oh Sunflower Do you like your sunflower? No I like Tu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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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re a tulip girl Tulip girl I don't know why she gives tulip bites Very romantic You? I like lavender Oh Cause I love the 향기 And I also like 해바라기 I like 해바라기 I like 해바라기 I like 해바라기 my shirt I like 해바라기 too I like baby I like baby I can't Baby's breath It's my baby It's my baby It's my baby That's my baby I love the girl Now you are going fast Time has to go fast So now you're gonna go fast But now... Now I have time 유진스 공주님들 사랑해 영어로그까지 하고싶어 영어로그까지 하고싶어 영어로그까지 하고싶어 저 혜인이 요구하는거 제일 좋아해요 혜인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너 시작했어 이제 끝내야 돼 프린세스 프린세스 바뉴스 프린세스 바뉴스 We recommend you guys coconut water because it's good for your health health and hydration hydration and vocal cool Do you guys want to eat coconut water? 예스 예스 예이 예이 노잼이었지만 재밌었다 뭐가 노잼 버디 선배님들 얼마나 좋아하셨을텐데 저도 가끔씩 혜인이 영어 듣고 혜인이 영어 듣고 혜인이가 외국에 산거처럼 어 없어졌다 어 생겼다 산거처럼 느껴졌어요 진짜 발음이 너무 좋아서 I think we're rubbing I think we're rubbing I think we're rubbing I saw a comment a few days ago but someone said that 혜인이 뭐지 혜인이 하수 그 그 스트레 일 used to 근데 혜인이 더 친해 혜인이 더 친해 원래ταν 미국 스타일 근데 민지는 절대 밖에 없어 민지 자꾸 저랑 단일을 영어 발음에 놀래켜요 맞아요 민지언니가 말하는데 근데 저희랑 엄청 다른 발음이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어 왜? 근데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혜인이 촬영 현장에서 없었지만 민지씨의 말을 들었을 때는 원테이크였어요 원테이크 대단 그런거는 두 번 할 수 없어요 한 번에 그냥 몰아서 해야해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못해요 연습생 시절 생각난다 그거 기억나요? 우리 생일 파티할 때 침대에 올라가서 사진 누구한테 있지 않나? 나 그거 받고싶어 나 그거 진짜 이상한데 나 혜인이 연습생 때 폴라로이드가 있거든 집에? 나 혜인이 되게 귀엽고 낀 사진들 많아 워낙 깨발랄했어서 근데 근데 그거 다 걸어놓고싶어요 나중에 이것도 받은건데 저도 감동이지 이거 컵셉터 보여줘 우리 이거 연습실 주면 돼요 야채 여기 야채 굿아이디아 굿아이디아 아니 그 컴퓨터 할 때 마우스 이렇게 잘 들려고 아래 받치는 거 있잖아요 마우스패드 근데 그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거기에 샐러드 이모지랑 그리고 야채 채소 이모지 저한테 있는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오늘도 샐러드 맛있게 먹었는데 하니언니가 다 못먹어서 저한테 줬거든요 다 못먹어서 다 못먹어서 한이언니가 음식 남기는건 되게 한이언니가 음식 남기는건 되게 안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줘요 되게 아까운거, 되게 별로 안좋은 습관이긴 하죠 남기는거 꼭 끝까지 먹기 먹을만큼 뜨기 근데 또 배에다가 낭비하는 것도 안되요 안되요 그래서 적당히 개가지고 해야되요 그래서 적당히 해가지고 해야되요 정말 근데 다 먹지 않나요? 네 그릇을 먹지 않나요 그릇을 먹지 않나요 그릇을 먹지 않나요 그릇을 먹지 않나요 그릇은 적은 초콜릿이 많아요 오늘 최근에 새로운 안무를 보았거든요 오 마이 갓 안 먹은게 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안무였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날려 날려 헤이 화님들 갑자기 우리 전화에서도 혼나셨어요 안 맞아요 너희는 왜 라이브에서 스포하니 근데 아주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멋있는데 진짜 진짜 끝까지 해야해요 저 한 번 쳤는데 진짜 이 정도였어요 약간 처음 그 안무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설마 그렇게 막 힘들겠어 힘들겠어 재밌어 근데 이렇게 한 번 쳐봤는데 막히겠는데 내내 앞이 안 보였어요 그냥 앞이 꺼냈어요 그 정도로 그냥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가는 안무인데 재밌어요 그런 것도 보여주면 화니즈 분들이 새로운 걸 볼 수 있으시니까 그 안무 나오면 바로 아실걸요 아 이 안무였다 이 안무였구나 이 안무였구나 너희들이 사랑할거에요 저는 정말 좋아해요 저희 안무를 사랑해요 언니들 저 요새 힘들어요 왜죠 왜일까요 몇시 힘들어하지마요 근데 힘들 수 있죠 그건 이상한건 아니에요 인정하면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맞아 천천히 천천히 회복하고 혜인이가 제일 힘들어 보인다고요? No way My mood 표정 Is 원래 이래 진짜 진짜 Sorry 방금 댓글을 읽고 있는거였어요 저희 핸드폰은 여기 있어요 맞아요 You guys You guys haven't seen half of what she's capable of though She 아 진짜 모든 걸 찍을 수 인생을 찍을 수 있으면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혜인이의 혜인이의 모든 장면들을 에피소드로 다큐멘터리 맞아요 혜인 다큐를 만들어야겠어요 My life is movie My life is movie 내 인생은 영화야 I love documentaries though Really? What kind? I watched a really good one I wrote Do you remember 나 너한테 추천했지 Oh yeah 그거 말하면 안 들어? Okay 안될 것 안될 것 근데 진짜 재밌어요 It's 4 episodes It's 4 episodes That's all I'm gonna say You should watch it as well Oh, thanks I 저는 그 분 좋아요 David Attenborough I love his work I love his work David Attenborough And now You can see The paintings I love his voice It's so healing I watched I watched The The What's the name? Our planet Or something And 진짜 That's a good good one 너무 좋아해요 자연을 좋아해서 그런 거 보는 걸 진짜 좋아해요 But Don't you get really sad when it's really sad seeing comes up? Yeah, I do And you just imagine they're just sitting there filming that? Like, wow 진짜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힘들겠죠 동물 다큐를 찍다가 혜인이 찍는 것도 힘들걸요 매번 카메라 10개 거의 동물흡사 혜인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진짜 신기해요 그런 거 다 캡처하는 거 막 사자들 같은 거 어떻게 생각나 나는 그것도 궁금해 바다에서 지금 다큐멘터리 맞아요 Have you seen a documentary in 3D? No 진짜 이상해 재밌을 거 같아 아 근데 좀 잘못 골랐어 맞네 뭐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내가 바다에서 막 막 I forgot exactly what it was 물고기들 물고기들 근데 The way it was promoted right It was like It was gonna be a documentary about the sea 모든 물고기들은 아니지 그래도 막 두 개 세 개 뭐 최선의 다소개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한 가지 물고기요? 물고기요? 뭐 What was this? What was the fish? What was it? Was it Nemo? Was it Finding Nemo? No No It wasn't Finding Nemo Finding Nemo It was 아이스크림 어떤 생선이야 음색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생겼어 아이스크림 아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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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나와 같이 볼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뮤지엄 네 그리고 갑자기 3D 안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3D 예약하진 않았는데 아 필요하실 거예요 이게 3D 신음이에요 그래요? 엄마가 좋은가봐 제일 재밌어 앉아서 안고 3D 안경끼고 그래서 커터피쉬 나오고 되게 징그럽더라 엄청 각각 많이 징그러 많이 징그러 청산가봐 청산가봐 물고기를 가까이 찍을 수 있는 거면 물고기가 착 그건 모르겠어 사람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커터피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다른 생선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언제까지 커터피쉬에 대해서 영화에서 진짜 나 질렸다 그냥 기다리고 나갈 수 있잖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커터피쉬 했는데 관심을 받고 싶으려고 어떤 행동이 어떤 행동이 어떤 행동이 어떤 행동이 어떤 행동이 어떤 행동이 과다보신 남자들이 두 명 와 이렇게 두 명 근데 한 명만 고를 수 있잖아 그 서로 길이 써 근데 난 지금 엄마랑 옆에서 3D를 보고 있어요 난 생각하는데 얍 얍 얍 얍 얍 진짜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How long was it for? Oh it was like 2 hours 2시간으로 됐어요 이 영화 진짜 조금 힘들었어요 다음은 문어에 대한 걸 안 되겠어 커터피쉬에게만 되게 무서워해야 돼 커터피쉬이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커터피쉬의 모니터를 가다보는 것 같아요 저는 커터피쉬의 모니터를 무슨 말이냐 그 사이사 에어컨 작은 펠렛이 그 사이사 근데 막 집안에다가 두지는 않았어요 오해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엄청 귀엽게 생겨가지고 어릴 때 어릴 때 아주 귀엽게 생겨서 갖고 싶게 생겼어 그리고 그런 그 시에블를 제가 또한 걸 찾았을 때 제가 많이 찾았을 때 제가 많이 찾았을 때 아버지가 내가 호수에 앉으셔서 호수에 앉으셔서 이렇게 앉으셔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앉자마자 이렇게 집어가지고 돌을 막 먹었어요 언니가요? 근데 삼키지는 않고 그냥 입안에다가 넣었어 근데 그게 맛있어 보였나봐요 저한테 That he's a rock eater 되게 특이한 아이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Sorry we all had that experience I mean my dog also ate rocks That's very... Aw Did he swallow it though? But it comes straight out It comes straight out One more ticket One more ticket That's a very... That was like when I was like... 어렸을 때 너무 착하게 많이 했어 우리 강아지들은 생기보다 돌들이 생기보다 맛있어 보여 네 맞아요 그런 호수 옆에 있는 돌들은 되게 막 선풍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색깔 잘랐다고 So My dad's probably watching this thing My dad's probably watching this thing My rock eater I remember that That was... That was a hard time Getting... Getting them... Rocks out of her mouth Where is this... Where... How did I start this story? 맛있어 보였나 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돌... 돌처럼 생긴 초콜릿도 사봤어요 진짜 이해하셔서 너무 다행했거든요 이해해 주셨으니까 얘들아 경마장 가지만 이뻐서 말이 안나와 와우 Oh I got it! 경마장이 말들이 그 있는 데 거든요 말 어 말들이 이렇게 들리는데 가지만 이뻐서 이뻐서 말이 안나와 어 어?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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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I understand it or not? No I think You don't It's just a way to say 아 할 말이 없는데 근데 또 어떻게 또 다른 의미는 말들이 말들이 안나와 아 말이 안나와 말이 안나와 아 버니 sometimes 드립 실패 드립 실패 왜 그래요 실패는 아니에요 조금 설렜어요 어 그것도 좀 이상한데 설렜데요 버니들 No I'm joking 조금 더 예심하셔야 돼요 조금 더 예심하셔야 돼요 저희는 그렇게 쉽게 힘쓰니진 않아요 쭉 쭉 아 아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선배님들 그런거 하시는거 봤거든요 선배님들 근데 다른 아티스트분들 아 24시간 하셨어? I don't know 아 그 그 언니가 좋아하시는 분들도 하셨잖아요 그 아 아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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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봐요 왜요? 한번 왜요? 저기 오 예 나가봐요 젠 네 아니 그치 아 I see it with the silhouette of a man Ga-da-boos Ga-da-boos Will you do the band-a-do And the pulse of lightning Very very brightening Ga-la-do-lain Ga-la-do-lain Let me go 와 진짜 뭐하는 걸 외국 외국 뭐야 어! 개! 하니 힙합을 해볼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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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 근데 지금 뭐하는 거지? 진짜 기괴해 문어 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부섭다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 언제까지 놀릴거야 괜찮아 언제까지 놀릴거야 어 여기 이거 좀 놓치니까 조금 라이팅 괜찮다 다음번에 이렇게 해야지 다음번에 이렇게 어 내일 장거리 달리기 시험이 있으니 ASAP 노래 부르지 다시 진출 ASAP 에이 음... 괜찮아.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돼. 맞아요. 그게 안무예요, 여러분. 나도 OMG 출 때 너희 네 명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끔씩 마음이 되게 아파. She trying to hypnotize them? Heini is very hypnotizing, guys. She hypnotizes me with her eyes. You almost knock my phone around. Sorry. That's okay. You can knock my phone around. Heini and me and my family. Yeah. Me too. Hey, you, my friend. I'm so cute. Heini, Heini, Heini's cute. I'm gonna look her. Wow. It's so cute. I'm so cute. Why are you so long? You guys, What is... 지금부터... 눈을 감고... 당신은... 온몸에 힘을 뺍니다. Ding. Ding. 지금부터... 가장 편안한 상태로 몸을 만들어줍니다 닝 닝 닝 닝 오 오케이 되게 착해요 다 해줬어요 언니들이 아닌데? 응? 그냥 그냥 누운건데? 진짜 힙매타이징이 됐나보다 오 내년에 일어나면 내년에 일어났대 슬리핑뷰티 하이번내에 겨울잠 하이번내에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나 놀라여 나 놀라여 너 알텐데 어떻게 시작하자 알아요 알아요 알지? 들어봤어 응 뮤비 보면 그렇게 찍었는데 틈디디따 틈디따 틈딤 틈딤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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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담컭 얼른 보고 싶다 아 담컭 담컭 2시간인가? 아니요 한이 얼마 전에 연습하던 기타곡 마스터 했니? 아니요 생각보다 어려워 나중에 듣게 될 것 같아요 아우~~ 오케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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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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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알아? 아 모르구나 이제 알면 됐어 꼭꼭 엄청 잘 자야 돼 아니면 침대 아래 있는 벌레들을 너의 물로 갈 거야 에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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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또 아우~~ 다이 이제 좀 더